연예계와 상업계가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가수 송민준이 건강 브랜드 해문의 대표 얼굴로 정식 발탁됐다. 밝고 활기찬 이미지로 알려진 송민준은 감미로운 목소리는 물론 하이문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부합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최근 하이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송민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잠재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송민준은 제품의 가치와 혜택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부터 라이브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명성 높은 건강 브랜드와 송민준과 같은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의 결합은 하이문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브랜드의 의지를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시장을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를 의미하는 양측 모두에게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송민준은 비스타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딥블루엔터테인먼트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인연은 송민준의 음악적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며 대중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계속 확고히 하고 있다.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송민준은 해문 브랜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앞으로의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송민준의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 속에서 건강 브랜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스터트롯 2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송민준이 국내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이번 출연으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스타컴퍼니가 민준을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996년 3월 14일생인 송민준은 2019년부터 데뷔 앨범 기억 속의 여자로 음악적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번 앨범은 팬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그의 커리어를 위한 견고한 디딤돌이 되었다. 그는 한때 지역 트로트 가요제에 참가하여 우승을 차지하며 이 음악에 대한 그의 헌신과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미스터트롯 2분에서 민준은 능숙한 가창력은 물론 섬세한 무대 연출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장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 중 하나는 민준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와의 인연으로 그에게 매우 의미가 깊었던 곡인 집으로 돌아가는 배였다. 이 공연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줬을 뿐만 아니라 업계 거장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데도 도움이 됐다. 비스타컴퍼니는 민준과 재계약을 통해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더욱 발전시키고 발전시켜 젊은 인재들의 커리어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그들은 민준이 트로트 가수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음악 전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민준은 이번 재계약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에 더욱 깊이 몰입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키워나가며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자신의 입지와 재능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현대 연예계에서는 아무나 대중의 마음에 강렬한 흔적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송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른 것 같다. 그는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남다른 감성적 깊이를 지닌 아티스트로 그의 모든 음악 작품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민준은 미스터트롯 이 불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따뜻한 목소리는 물론 음악적 창의성까지 뽐냈다. 무대에서의 그의 자신감과 우아함은 그를 현상으로 만들었고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민준의 일상도 흥미롭다. 그는 가톨릭 신자로 일상생활은 물론 예술활동에서도 늘 신앙을 중시한다. 이러한 믿음은 그에게 내적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민준은 가족, 친구들과도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 미스터트롯 이분 특집에서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소울푸드인 전통 배추전을 준비했다. 쇼보다 팀원들과 이 요리를 공유하는 그의 헌신과 따뜻함, 그의 인간적인 측면은 또한 사랑과 보살핌이 항상 풍부한 그의 마음에 창을 열어줍니다. 송민준 역시 민트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트초콜릿을 먹는 것은 치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견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다. 그런 작은 디테일이 민준의 이미지를 그 어느 때보다 친근하고 친근하게 만들어준다. 뛰어난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송민준은 음악의 아이콘이자 모든 이들에게 항상 감동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 모델입니다.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연예계 속에서도 늘 독특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스타들이 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송민준이다. 그는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일련의 특별한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송민준은 노래와 연기력뿐 아니라 친근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대에서든 일상에서든 그는 늘 매력적인 스토리와 개성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송민준의 흥미로운 별명 중 하나는 개똥이다. 이 이름은 그가 개인 인스타그램에 들려준 재미있는 동화에서 따온 듯한 이름이다. 그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이 이름은 그 차이와 독특함으로 인해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민준은 알파카와 닮아서 살파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이 별명은 언론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송민준 본인도 sns 게시물을 통해 직접 확인한 만큼 그의 이미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양한 별명과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송민준이 팬들과 더욱 긴밀하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각각의 별명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적 삶의 한 장이기도 하며 관객이 그를 더 많이 연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별명을 통해 송민준은 저명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팬덤에서도 사랑받는 인물이 됐다. 그는 유머와 성실함, 독특함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방면의 예술가의 이미지를 보여왔습니다. 송민준과 그의 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 번 언급될 것이며 미술계의 창의성과 자유정신을 입증할 것입니다. 한국 트로트계에서 송민준이라는 이름은 점차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mbc 오니의 인기 프로그램 트로 챔피언에 출연해 4월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며 음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송민준은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연주자이기도 하다. 민준은 특유의 퍼포먼스와 파워풀한 보이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 방송에서 그는 장민호, 손태진 등 유명 가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진생은 개를 부르며 대중과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송민준은 무대 활동 외에도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자신의 입지와 음악적 재능을 입증했다. 그의 경력은 매 공연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관객들의 사랑을 통해 점점 더 번창하고 있다. 앞으로도 송민준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작품과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새롭고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일 예정이다. 팬과 전문가 모두 그의 경력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민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가 계속해서 대중의 마음속에 빛을 바라고 각인을 남기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민준이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해보자. 송민준의 앞으로의 기대되는 음악적 여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팔로우와 응원도 잊지 마세요. 송민준의 앞으로의 기대되는 음악적 여정을 전해 드립니다. 송민준은 또 다른 현증을 선택해 주실 수 있는 공연을 진행했고 있습니다.